안녕하세요. 날씨온 송예림입니다. 4월 28일 화요일부터 5월 5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28일 화요일에는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5월 3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는데요. 이날은 전국에 걸쳐 내리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.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5월 3일에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11레버였습니다. 10레버전